다음 날 오후 여전히 거친 바다 날씨로 인해 해안 동굴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이틀 연속 쉴 수 없어 해안계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산속에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비집이 존재하는 곳은 보통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제비집 채취를 위해선 반드시 사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로움은 감내해야 합니다 2km 울창한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깊은 산속의 동굴 해안 동굴과는 달리 산속의 동굴은 간혹 집안이 약해 무너질 수 있어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제비집이 있는 곳을 찾는 작업자들 그런데 영 눈에 띄질 않습니다 결국 동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까마득하게 비탈진 경사를 내려가자 후둑 떨어지는 흙 동굴 곳곳이 부서지면서 발생하는 낙석 사고 동굴 곳곳이 부서지면서 발생하는 낙석 사고 동굴한 작업자들에게는 큰 위험인데요 동굴한 작업자들에게는 큰 위험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동굴 벽면의 끈과 사다리를 단단히 연결해 제비집 채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깊은 동굴과 해안 절벽이 잘 발달되어 있어 예로부터 질 좋은 제비집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비집은 중국, 싱가폴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15kg 가까운 무게의 긴 장대를 들고 2시간 동안 계속된 작업 어느새 작업자의 온 몸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는데요 하지만 수확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장대를 흥건하게 젖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가 흥건하게 젖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대를 흥건하게 젖은 것입니다 현재는 장대를 흥건하게 젖은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젖은 것입니다 저희가 젖은 20분 정도 하지만 아직은 젖은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젖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자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제비집 때문에 제비집 채취는 허가받은 지역주민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양은 좀 적지만 제비집 상태는 매우 좋은 편 이렇게 채취한 제비집은 가공 과정을 거쳐 고급 식재료를 팔려나가는데요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 효자 상품이라는군요 마사랍은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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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고생은 했지만 자연이 주는 것에 만족하는 작업자들 오늘 하루도 별 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평안한 날씨 이럴 땐 작업 나가기 전에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사握 Westminster 마사tte 마사랍은 스라행 頻자로 끝까지 출발 마각 días 마사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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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нач점 이번에는 일 것일 때 자동차가 кап이랑 일정반면 ночевende localized 시간 시간까지 일어나도 일정반면 너무 좋은데 아까 먹이던가 농장은 비행기가 제일 좋아하지 이제는 지硬한 땐 이거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와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둔 채 또다시 움막 뒤편 어디든가 이동하는 작업자들. 이번에는 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려는 모양인데요. 나무타는 포미, 타잔도 울고 갈 솜씨. 그렇다면 이들의 소원대로 과연 바닷가재가 잡혔을까요? 이곳에서 잡히는 바닷가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진주색과 대나무색으로 구분됩니다. 이 녀석은 대나무색에 가깝네요. 갓잡아 싱싱한 바닷가재로 특식을 만드는 작업자. 삼삼오오 모인 작업자들. 별 양념 없이 뚝딱 구워낸 바닷가재. 그 마시아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해 Heartvous вы encouraging him keep on your home with a problem with their family. 해도 оставhidity better about filtering lives and esté? Venice better, clean Hotline Örjee new hstory. 사실cent said that if it touched on cooper balanced until its summer but when the work for a while...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느덧 물이 빠지는 시간. 작업자들이 제비집 채취를 하기 위해 부지런히 해안 동굴로 나섭니다. 반나절 동안만 할 수 있는 작업.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묵직한 대나무를 동굴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하는데요.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 동료들과의 선발이 척척 맞아야만 제비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각각 동굴에 들어선 작업자들. 썰물 때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동굴 안엔 바닷물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제비집 채취를 못했으니 수확량을 채우려면 한시가 급한 상황. 습돌릴 통없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큼성큼 사다리를 오르는 경력 5년의 수세노시. 마음속으로 아무 사고가 없길 기도하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둡고 습한 동굴 속에서 사다리를 타고 제비집을 채취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작업. 말 그대로 목숨까지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약 30미터. 아찔한 높이의 고공작업. 이젠 사다리를 자유사자로 타지만, 처음부터 이 전통 방식의 제비집 채취가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어느덧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이 한계를 뛰어넘는 수세노시. 다른 작업자들이 부러워하는 실력을 갖게 되었다는데요. 그가 오늘 채취한 제비집 상태는 어떨까요? 현재 가장 좋은 곳은? 만약에 푸딩 방울이 있다면, 내가 먼저 위치에 맞춰진 걸 거참까? 제가 이곳은 anger, 사다리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작업자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일.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때문에 까비던 씨 역시 일하는 내내 더욱 긴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아찔한 낭떠러지. 사다리에 몸을 맡긴 채 제비집 채취를 이어갑니다. 잠시 작업을 멈추고 동굴 벽면을 살펴보는 작업자. 더 이상 이곳에서는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렇게 수확량이 부족할 땐 같은 일도 배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결국 육중한 사다리를 옮기는 작업자들. 이렇게 워낙 일이 고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작업을 쉽게 하는 요령부터 더듭했습니다. 사다리의 높이를 조절해 다시금 제비집이 있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작업자들. 사다리를 이동할 때마다 동굴의 습기가 작업자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데요. 사다리 무게의 습기까지. 작업자들은 이미 녹초가 됐습니다. 힘겹게 사다리를 옮기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얼마 남지 않은 작업시간 동안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조심 다뤄야 하는 제비집. 제비집은 솜털처럼 가볍기 때문에 채취할 때엔 섬세하게 만져야 합니다. 제비집의 모양이 온전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공에서 떨어진 제비집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호 씨는 동굴 바닥을 샅샅이 확인하며 제비집을 담습니다. 고공에서 떨어진 제비집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호 씨는 동굴 바닥을 샅샅이 확인하며 제비집을 담습니다. 제비집을 주워 담는 건 아직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는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남들 같으면 힘들어서라도 벌써 그만두었을 법한데 여전히 작업자들은 이 동굴을 떠나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두 배 가까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반나절 동안의 작업이 마무리되고 오늘 10여 명의 장경들이 수확한 제비집의 등급이 매개졌습니다. 험난한 과정 끝에야 만날 수 있어 더욱 귀한 식재료입니다. 어느덧 동굴 입구에 잠시 집을 떠났던 제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동굴에서 나와야 할 시간인데요. 제비집을 채취하기 위해서 힘들게 세웠던 사다리부터 서둘러 해체합니다. 사다리를 해체하는 데에도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실수하면 육중한 사다리가 떨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시간표에 맞춰 작업하는 이곳 사람들 이제 정말 서둘러 동굴을 떠나야 합니다. 작업자들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동굴 밖에서는 벌써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찔한 순간이 계속되고 과단물이 무섭게 밀려 들어오자 작업자들의 마음은 더욱 급해집니다. 물이 들어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위험해진 상황. 침착하게 동굴 밖으로 이동하는데요. 그야말로 집어삼킬 듯 일렁이는 파도. 무사히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마지막 사람까지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친 사람 없이 마무리된 작업.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귀한 것을 다루는 이들 작업자들의 분주했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며칠 후 까비단 씨 집의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간 고생한 동료들을 위해 특별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늘 팔기만 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제비집으로 오늘은 모처럼 기분을 좀 내볼 요량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인도네시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제비집 스튜어 고향식으로 인기가 많다는군요. 자,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드디어 직접 채취한 제비집을 맛볼 시간 정성 가득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정성껏 끓인 제비집 스튜어를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작업자들.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요. 대체 맛은 어떤가요? 매일 깎아지는 절벽을 다니며 위험을 무릅쓰고 제비집을 채취하는 사람들. 비록 일은 험하고 고되지만 그 짐을 나눠질 사람들이 있어 견딜 수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주어진 것만큼 겸손하게 얻는 삶. 가족을 위해 오늘도 그들은 가파른 절벽과 마주섭니다. 그들은 영원히 주어진 것만큼 견손할 수 있습니다. 정성아 poet, 성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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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리 한글자막 by 한효정